중국팀은 김선태와 빅토르 안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지만 아무리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비법을 흘려도 중국인들은 한국인들과 다른 체질 그리고 두뇌의 우수함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노골적인 편파 판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완패당한 중국인들의 기부는 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 와중에 한국을 버리고 중국에 간 귀와 3인방이 다같이 손잡고 중국에 팽당하게 생겼습니다. 최근 빅토르 안이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 발언으로 중국인들에게 적폐 취급을 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쇼트트랙은 111.1mm의 짧고 곡선 주로가 많은 트랙에서 운명을 다투는 경기로 스릴 있는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에서는 제일 짜릿한 종목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16일 북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마지막 날 열린 경기에서 대한민국 쇼트트랙은 쇼트트랙 최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전세계에 선보였습니다. 한국은 초반부터 정면 승부를 던지기보다 우선 중위권에서 달리며 체력을 비축하고 모든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막판에 치고 나가는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최민정 선수 특유의 과감한 인코스 돌파와 엄청난 아웃코스 추월로 경쟁 선수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죠. 최민정은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며 올림픽 2연패에 금자탑을 쌓았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채 야유를 터뜨리던 중국 관중들을 침묵하게 만들어 경기장을 그야말로 도서관으로 만들었는데요. 최민정의 우승을 지켜본 미국 CNN은 쇼트트랙 여왕이 동계올림픽 1500m 2연패로 돌아왔다고 최민정의 금메달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사상 역대 최다인 11개의 메달을 수확한 전설이며 최민정 선수와 경합을 펼친 아리안나 폰타나 선수 역시 최민정은 금메달을 가져갈 자격이 충분하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외신들 역시 한국의 결정적 순간에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을 지배한다 라며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남자 5000m 계주는 2010년 벤쿠버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박장혁이 첫 주자로 출발한 뒤 곽윤기, 이준서, 황대현 순서로 주행한 한국은 초반부터 1위로 나섰고 그 뒤를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뒤따랐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박장혁 선수는 다음 주자의 엉덩이를 힘껏 밀어주는 등 온 힘을 다했는데요. 중국 담당 일진 곽윤기는 이날 준결승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두 바퀴를 책임지면서 마찬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쇼트트랙 초반 경기에서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을 휩쓸었던 중국은 이후 단 한 개의 금메달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블루투스 터치를 당하고 스스로 링크장에 자빠지며 자신들의 원래 실력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반면 역경을 이겨낸 한국은 진념의 메달을 연달아 따내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한이통은 초반 분노의 질주를 감행하여 현장의 중국인들을 흥분해 도가니로 만들었지만 결국 체력과 기량에서 한계에 부딪혔고 그의 1위는 30초밖에 유지되지 못했고 7명이 참가한 결승전에서 7위를 기록하며 중국 관중들을 얼빠지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경기가 끝나자마자 경기 관련 내용들이 중국 SNS, 웨이보, 검색어의 상위권을 대부분 차지하며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순롱이 넘어진 중국 남자팀이 개주해서 유감스럽게도 꼴찌를 차지했다. 또 다른 중국 매체에 따르면 3,500m 정도에서 위월롱과 터치를 하던 순롱이 넘어지며 관중석은 도서관이 됐습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중국팀의 존재감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2014년과 2018년에는 은메달을 따더니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중국은 꼴등을 했다. 이 결과를 중국 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라며 보도를 마쳤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중국팀이 넘어지며 5,000m 개주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5위를 차지했다.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한다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 중국 남자 대표팀은 해당 슬로건대로 정말 경기에 임했는지 의심스럽다. 라고 전했는데요. 현재 중국인들은 이번 사태가 평창에 저주다라는 이상한 소문까지 퍼뜨리며 현실 부정에 여념이 없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기 전 중국 선수로는 최초로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이자진은 이번 중국 쇼트트랙의 전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중국팀의 하향세는 평창 올림픽을 기준으로 현저하게 드러났으며 당시 한국이나 다른 유럽 선수들의 비교에 분명한 기량차를 드러냈다. 중국 선수들이 심리적인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기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번 사태가 또 한국과 관련이 있다며 평창에 다녀온 후 중국팀의 상태가 이상해졌다면 이건 평창의 저주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끝까지 탓할 사람을 찾는 그들의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으로 타겟으로 잡은 것은 귀한 코치진이었습니다. 한국팀에게 연일 망언을 내뱉던 왕멍은 이날 중국팀이 넘어지며 최하위를 기록하자 정말 더할 말이 없으며 계속 넘어지는 것이 징글징글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코치가 어떤 생각으로 전략을 짰는지 모르겠다며 코치를 질타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빅토르 안을 왕멍 자신이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중국 언론은 런쯔웨이의 금메달 당시 빅토르 안과 김선태를 극찬했지만 마지막까지 초라한 성적을 보이자 태세전환하며 그들을 비난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이제야 깨달았는지 뷰와 사민방은 끝까지 황당한 행동을 하며 보는 한국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빅토르 안은 푸틴이 준 아파트까지 모두 차분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산 대가로 평생 들을 욕을 중국에서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번 달을 끝으로 중국과 계약이 만료되면서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는데요. 빅토르 안은 17일 웨이보를 통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대표팀과의 계약이 2월 말로 만료된다. 앞으로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다. 올림픽이 끝나면 아내와 딸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중국이 당연히 계약 연장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필요 없다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자 당황했다고 털어놓자 중국 전역은 뒤집어지며 그에게 질타를 퍼부었습니다. 뻔뻔하게 중국팀을 지게 만들고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당신은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신변에 좋을 것이다. 당신에게 화난 중국인들이 많다. 중국 돈 축내지 말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한때 3관왕을 달성하며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으로 활약했던 그는 기회주의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했고 결국 그의 편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김선태도 사정이 비슷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선태 감독은 18일 자신의 SNS 웨이보를 통해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가 모두 끝났다. 요 며칠간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부터 중국과 연을 맺고 20여 년 동안 중국 쇼트트랙 팀을 봐왔다. 훌륭한 선수들이 탄생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2020년부터 비토르 안을 기술 코치로 영입해 함께 대표팀을 지도했는데요. 김선태는 첫 경기인 혼성 계주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후에는 미디어를 향해 일절 입을 열지 않으며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심지어 그는 편파 판정에 대해 개의치 않는 듯한 반응을 보여 한국인들을 너무나 실망시켰습니다. 실망한 한국인들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김선태는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은 도전을 한다는 것이다. 스포츠에는 국경이 없다. 마스크 쓰고 껌을 씹던 나를 좋아해 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중국 쇼트트랙 팀을 계속 응원해 달라고 중국 팬들을 향해 당부하기도 했죠. 많은 한국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선수들을 눈물 짓게 만든 중국의 금메달 논란 경기가 열린 현장엔 임선태와 비토르 안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 선수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자 양팔을 벌려 환호하며 선수들을 끌어안았죠. 거기에 얼마 전 린 샤오진은 중국 사람들이 따뜻해서 좋다. 계속 중국에 살 것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급속도로 반전되자 자신을 받아줄 것이 한국밖에 없다고 깨닫기라도 한 것일까요? 중국 내에서 본격적인 혐한의 징조가 보이는 상황에 린 샤오진 역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생각해보니 한국이 좋다라며 슬그머니 한국에서 뛰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는데요. 그의 만에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가장 최근에는 한류의 선두주자인 방탄소년단을 비방했던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 동료 선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수상 소식을 축하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해린 샤오진은 공정한 거 맞아? 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놀라운 기록과 성과에 축하 대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입니다. 국적까지 바꿔가면서 중국행을 택했는데 막상 국가대표로도 발탁이 안 되니 뭐라도 하지 않으면 심심해서 못 견딜 지경이었나 봅니다. 그들이 한국에 돌아온다고 해서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해줄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쯤 되면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기적인 행동만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그 자신의 이기심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고생하는 모든 한국 선수들이 일정을 별탈 없이 마무리하고 무사 귀연하길 바랍니다.